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생활영어. 오늘은 카페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행영어 카페 이용하기 필수 표현입니다. 여기 카페의 영업시간은 언제인가요? 이 카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우리 카페에서는 바닐라 라떼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카페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채식주의 메뉴도 있나요? 네, 저희 메뉴 중 일부는 비건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커피 원두를 구매할 수 있나요? 여기서 커피 원두를 구매할 수 있나요? 네, 원하는 만큼의 커피 원두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팔고 계신가요? 디카페인 커피도 팔고 계신가요? 디카페인 커피도 팔고 계신가요? 네, 디카페인 커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이크아웃도 가능한가요? 네,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테라스 자리도 따로 있는 거죠? 네, 테라스 자리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길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길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버스 번호 5번을 타고 문화센터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 카페에서는 어떤 음료를 추천하나요? 저희 카페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장 인기 있습니다. 혹시 글루텐 프리 제품도 팔고 있나요? 네, 일부 메뉴는 글루텐 프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네, 일부 메뉴는 글루텐 프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카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수제 디저트와 조용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혹시 테이블 예약을 할 수 있나요? 네, 전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애완동물을 동반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카페는 애완동물 동반 가능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커피 두 잔 구매 시 쿠키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yes, 위іч개를 도와요. Yes, 앰 hare 인맵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anny czyruographers 정도는 어떤 나바지를 타고 있나요? 그대로 가는 물원이죠. 그렇죠, Kylie BACK возможно? 네, mainstreamBC. 응원회 사진 Marcouckinglichkeit. 네, Selena. 그 monkey가 넣을 수 있는게 불 کا요. Reg화살기bla unterschied我跟你講 연결. Yes, we currently have an event offering a free cookie with the purchase of 2 cups of coffee. Yes, we currently have an event offering a free cookie with the purchase of 2 cups of coffee. Yes, we currently have an event offering a free cookie with the purchase of 2 cups of coffee. Yes, we currently have an event offering a free cookie with the purchase of 2 cups of coffee. Yes, we currently have an event offering a free cookie with the purchase of 2 cups of coffee.